한국국토정보공사 전 국민의 관심사고 또 모든 대우조선 해양과 관계 회사들에 동사하시는 분들의 생명적인 대우조선 해양을 약 50일째 생산이 멈춰있는 상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먼저 국민과 동사하는 모든 사원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신중하게 대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51일 동안 파업이 진행되는데 51일이 아니고 저로서는 51개월 진행된 만큼 굉장히 긴 기간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형상을 시작한 지도 직장교수를 시작한 지도 7월 1일부터 오늘 21일째 밤낮 없이 교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잠년 합의안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년 합의안까지 만들어내기까지 금속노조와 대우조선 하청기획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과 지역민 또 대우조선과 관계사들의 관계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을 위해서 오늘 이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잠년 합의안 이후에 파괴되면 노사상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생산이 뭉치는 이러한 분규가 미칭하지 않도록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대우조선 발전과 또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 대우조선 협력사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러가지 국민적 관심과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과 그리고 협상에 임해주신 모측 위원들과 또 모든 우리 대우조선의 총상 근로자와 각종 보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협상에서 노동자체로 택한 대표님을 맡고 있는 근로보선 분야당 홍지용입니다. 만갑이 교차합니다. 다행히 늦었지만 이렇게 이 엄중한 사태를 폐계라고 노사관에 원만하게 단정 합의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고 그동안 국민들의 지지와 걱정목무화 덕분으로 이렇게 검정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보고드리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피를 날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최연 불사장은 지금 허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를 봐봅니다. 저희들은 오늘 잠정합의에 즉시 우리 도토부지회는 현재 전체 조합원 입수소개를 즉각 기초해서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찬반투표 결과 가결될 경우에 완전 타겟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결된 즉시 도토부지회의 공식적인 도토부지회의 입장을 밝히는 도토부지회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많은 관심과 소원들이 오늘의 방역학회에 이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그러한 긴 시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노사관에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연차를 가면 정의를 거듭하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하룻받이 종료시켜야 된다는 인력 하나로 온라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점점 우리가 가게 되면 저희 검수군은 다시는 이러한 목숨을 더 절박한 삶과 투적이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대구조선의 정상화와 대구조선 내의 상자처럼 저인공인구 구조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더 불구시하게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부모님 고맙습니다.